일단 20명 최종 엔트리 명단 배경은 1월달에 오만대에서의 선수들과 6월달 포에이터하고의 평가전에서 했던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하였고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부분 같은 경우는 한 6, 7명의 선수를 예비 엔트리로 준비를 하면서 3명의 선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계획은 8월 21일날 조추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소집은 9월 1일날 소집을 해서 2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시합에 데뷔할 준비입니다. 일단 박조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팀에서 사이드어택도 봤었고 수비형 미드필드도 봤었고 그 다음에 왼쪽 공격형 미드필드도 봤었어요. 그래서 이 선수가 전천우 선수로서 한 두세자리 위치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명주 선수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구단 측에서 이명주가 UA팀으로 옮기면서 구단 측에서 반응이 올 수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박조 선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김진수 선수와 박조 선수 같은 경우는 월드컵팀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하고 물론 김진수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못 갔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월드컵팀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월드컵이 안 좋은 결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의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를 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자료는 항상 성적을 내야 또 제자리에 있는 부분이고 성적을 못 냈을 때는 또 떠나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되면 지도자로서도 선수들도 그렇고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떨치고 선수들하고 같이 편하게 아시안게임에 데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은 23세 선수들이 나아갔는데 그중에서 월드컵 카드 부분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팀에 와서 또 큰 활약을 해야 되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또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뽑았고요.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마인체에서 수병 미드필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월드컵 나가기 전에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팀에 와서 큰 도움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은 100% 확답을 받았고요. 그래서 차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거기도 문제가 없. 어제까지 올 수 있는 선수들을 다 상대로 해서 100%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. 20명 명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15일날 최종 명단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이후에는 부상을 당해야만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공격에 비해서 저도 수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톱파라든가 수비 쪽에 와일드카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대상자가 다 군대 변제가 된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23세 선수로 간 부분이고요. 예,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일드카드를 생각했지만 후보가 없었고 그러나 23세 선수들도 보면 현재 장현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는 월드컵 멤버에 왔다 갔다 선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 부분에서는 이미 협회에서 아시안게임에 소집하는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기로 얘기가 됐고요. 그 다음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저하고 호흡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월드컵 기간에 훈련할 때 가서 만난 적도 있고 또 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김신욱 선수는 큰 키에 비해서 밑에 기술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아권에서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안엄으로써 서울에서 활약하고는 윤희옥 선수가 그쪽 자리를 파바하고 그 다음에 문상윤 선수가 인천에서 지금 정기인 출장하면서 또 그쪽 자리를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박조우 선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안 와서 뽑은 게 아니라 사이드어택이라든가 두세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뽑았던 부분입니다. 그리고 축구라는 게 11명의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위치가 빵꾸가 나도 대체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금메달 경쟁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든가 중동지역의 이라카라든가 UAE, 이란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는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계속